이번 스케줄은 강한가봐 강화 아 저는 피파비제이는 어 탑3 안에는 가고 싶어요 탑3 솔직하게 남자니까 탑3 안에 가야지 아 재물 사오게 재물 몇 개 살까요 유튜브로 돈 아직 10원 돈 못 벌었어요 왜냐면 유튜브로 저기 계좌를 그 해야되는데 안해가지고 어 원장님 부담되죠 맞아 저 재물 다섯 개 갈께요 자 지금 권우성님꺼야 이거 자 재물 제가 좋아하는 밀켈 갈께요 밀켈 지금 RL님은 저한테 카톡 하나만 주세요 자 여리형 좋아요 땡큐 스티커 고마워요 아 재물이 왜 이렇게 없냐 귀속은 이제 안 팔린다는 뜻이예요 아 생성 제한 걸려가지고 자 하나 샀고 이거 하나 샀고 강아지 기소 탑4 탑100 두개 아 지금 지금 이거 끝나고 어 다 끝나고 시청자대전 갈께요 시청자대전 자 왜냐면 또 솔직히 말할께요 탑100은 좋은게 안떠 자 탑100은 좋은게 안떠서 어 좀 가게 민망합니다 자 이해해주세요 어 스케줄은 카톡 좌표 보내 드릴께요 카톡 자 재물 다섯개 다 샀나 잠깐만요 시청자 대결 기준은 어 상관 아무나 누구나 다 되구요 어 동장은 동작끼리 게임 붙이고 자 은장은 은장끼리 어 금장은 금장끼리 어 시청자 대결합니다 아 빅북스업 1000명 넘는 상관없어 자 상관없구요 오늘 나를 많이 알렸잖아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거지 자 첫번째 재물 갑니다 자 좋구요 자 갤럭시 은하님 어서오세요 자 유튜브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자 원샷 터졌고 자 투샷 줬구요 자 세번째 재물 갑니다 자 갤럭시 세븐 엘지님 어서오시고 자 스윙샷 자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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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자 아침 저도 치킨 먹고싶은데 아이씨 먹을 수가 없어 자 자 빨리해요 그냥님 땡큐 고마워요 그러면은 시청자가 그냥 빨리해요 이렇게 채팅 치는거로 착각해 자꾸 아까전에 카드 깔 때도 저분이 뭐라고 채팅 쳤는데 빨리하는지 달달한줄 알았어 진짜 아 아 칼칼 괜찮죠 자 마지막 다섯번째 자 다섯번째 자 파이브샷 아 짭짭짭짭짠 자 좋았구요 좋았어 자 이제 강이죠 자 칼칼 제리타는 얼마짜리 선수냐에 따라 다르고 자 이거 끝나고 대박강아 들어왔네 자 월베 제라드 월베 제라드 22억짜리 강아갈게요 요거 다음에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구요 자 드디어 혼하우진이 붙으면 14억짜리 갑니다 오아아 자 붙으면 14억 크네 자 오피 갈게요 오피잉 자 지금이야 아 디바디 3 5 4 3 2 1 позω 고 고 고 고 고 고고 고고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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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와 아 이게 터지네 아 아 아 자 미친복구 나오나 목이 셨어 목이 셨어 자 미친복구 한번 가볼게요 아 자 공유전설 같이 갈게요 아 망했어 망했어 하 아니요 금칸은 안 붙을 것 같애 아 자 공유전설 마무리 될 것 같애 공유전설 아 요즘 강화 안 돼 요즘 강화가 좀 겁납니다 어 뭐야 공유전설 있네 자 좋아자 공유전설 변신 자 안좋은 기억은 있고 공유전설 변신할게요 자 제가 강화 금카 많이 붙여서 아는데 어 금카 많이 붙여서 아는데 어 지금 금카 각이 아니야 자 그래서 그래요 어 자 설마 또 김병지 나오나 자 재물부터 어 오 자 오하면 지겹구 2800이면 겁나 잘됐죠 어 자 잘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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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밑에도 다 까드릴게요 고맙 감사합니다 자 자 계속 갈게요 자 병진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자 자 제라드 자 타프라이스 좀 기대되네 자 메인 이벤트는 어 공유전설 공유전설 자 자 수혜님 스쿼드 투어를 맡겨주시고 아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최인성이라니 자 자 갑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에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타프라이스 100부터 가 아 이거 전설 없는거잖아 아 이거 전설 없는거지 자 전설 없는거니까 음악 아끼고 자 제물을 바로 갈게요 아 전 돈 벌려고 하는거 아닌데 흠 어 진짜요? 돈 벌려고 하는거 아닌데 별풍 600개 쏴준는데 그럼 고맙죠 땡큐 자 감사합니다 아 저런 뒷말을 못봤어 앞에만 하는건지 알고 앞에말만 보고 병진님이 태클 거는건지 알았어 자 바바트록바님 어서오시고 자 갑니다 자 원샷 이거 제물이에요 제물 자 투샷 자 좋구요 자 이제 메인이벤트 갑니다 공유전설 자 저는 오늘 세번째 안정환 자 안정환 예상해 봅니다 자 이거 다음에가 이제 22억 월배제라드입니다 자 대박뜨기를 늦게 오신 분은 다시한번 추천할 재개찾기 이유룡 한표 현영민 한표 아까 이유룡 나왔는데 이민성 한표 최진철 현영민 흠 crec 요즈노비밀 제공 자 지금이야 아우슈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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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읽 자, 공유전설에서 유산처리면 이거 탑3인가? 아, 탑3 프로? 뭐 이정도 되죠? 자, 별풍선 감사합니다. 하루꼬마님. 아, 좋았어, 좋았어. 자, 일단 이거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올려드릴게요.